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화요일 CBS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미국 내 한인 교회까지 침투해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S 특집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미주 지역에 방송되면서 신천지와 관련한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CBS는 CBS 아메리카 시카고 지사와 협력해 미주 지역에서 이뤄지는 신천지의 포교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송주혁 기자입니다. 미국 동부 시카고에 사는 교포 A씨는 신천지 탈퇴자입니다. 시카고 내 한인 교회에 다니던 A씨는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신천지 성경공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신천지에서 하는 성경공부란 사실을 모르고 성경공부 그룹에 들어갔던 A씨는 한동안 성경 비우풀이에 대한 만족감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원은 이긴 자 2만 1을 통해 이뤄진다는 끼워 맞추기식 교리의 허구성을 깨닫고 신천지를 탈퇴했습니다. 이 설교가 낭중에 어디로 가냐면 이만희 그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이긴 자니까 그 사람한테 가야 권받는다. 설교를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벗겨버려. 그냥 거기서 벗겨버리고 이만희한테 가는 거야. 또 다른 제미교포 B씨는 신천지가 10여 년 전부터 시카고 지역에서 포섭 활동을 시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교회 이름도 붙이지 않고 어느 뭐 조그만 장소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누구든지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거기서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또 뭐 가끔씩 뭐 1년에 한 번씩 나가는지 한국에도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CBS TV, 특집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미주 지역에도 방송되면서 미주 한인교회에 침투해 활동하는 신천지에 대한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 이단대책연구회에 따르면 미국 남가주 지역에만 천여 명, 전국 30여 개 도시에서 3천여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는 영어 구사 능력이 탁월한 한인 이세들이 주요 포섭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가출과 학업 중단 등 한국에서의 상황과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만희 교주가 미국을 수시로 방문해 평화라는 메시지를 내세워 포교 기반을 넓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CBS TV, 특집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 미주 한인 사회에서 이단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한국말에 서툰 한인 3세를 위한 영문 자막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졸입니다.